사주가 참 좋으신 사주에요 사실 사주를 보니까 좀 좋으신 사주고 어 아까 얘기해 보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가정주부 사주가 아니라 내가 신랑 때문에 먹고 살 사주가 아니라 내가 이게 활동이 많고 내가 사회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뭐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다 그리고 근데 어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보다는 사실 소득은 좀 내가 100을 움직여도 들어오는 거는 60 70 이렇게 항상 부족해요 어 그런 사주고 어 그리고 음 어 여기는 또 장 이게 장 성의 장씨인데 아 두 분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 음 소리가 나와요 저희 정주 할머니 밖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시댁에 이제 지금은 제가 따로 있지만 시댁에 할머니가 두 분이 있어요 음 시댁에 할머니가 두 분이 나와요 그리고 음 사실 여기 사주면 부모를 보면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야 되요 일찍 돌아가야 되는 사주 그래서 그 나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 초년에 조금 이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오셨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좀 편하고 그리고 근데 악음 아니 내가 이렇게 보면 좀 강해요 사실은 좋지만 강함이 있어요 부드러우면서 강한 게 아니라 어 본인은 좋으면서 강해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안 지어요 남들한테 잘 안 지고 또 본인 스스로 내 자신이 뭐라 그러지 자존심이 좀 있어요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 전정 너한테 힘든단 소리는 안 해 이 소리가 나와요 어 근데 아까 이 사주대로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명의만 사업주고요 월급 받는 사업주인데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아 사장님 따로 계시고 근데 뭔가 이게 어 원 이 사업장이 있으면 이 옆에 뭘 하나를 덧붙인다 소리가 나와 아 예 예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낚시 쪽이거든요 이제 수입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창고가 좀 작으니까 아 땅을 사서 그 옆에다가 이제 그치 그니까 옆에다가 물 붙인다 소리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본인이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요번 달 요번 달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거를 매매 얘기를 하시려면 5월 정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정도 되셔야 될 것 같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박씨 성이 하나가 보이거든요 박씨요? 이 땅 주인 누구예요 성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한번 봐봐요 물어볼게 이 땅 얘기를 하니까 그 박씨 성이 보여요 그래서 5월 정도면 뭔가가 좀 유하게 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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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아 이 엄마 사주는 예 내가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강하다 그랬지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부 정사가 힘들어요 어 그리고 엄마는 내가 딱 봤을 때 사실은 자식을 원래 셋을 낳아야 되는데 둘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응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지 아 원래 셋까지는 있어요 응 맞아요 응 안타깝다 둘까지는 낳았어야지 응 근데 그 안 좋은 시기가 좀 빨리 왔죠 예예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울을 조금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이렇게 터울을 좀 힘들더라도 터울을 좀 덜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응 어 애기들도 이 복을 갖고 타는 애기들이 있어요 응 그리고 궁금한 게 뭐요? 응 이 땅? 땅도 땅이지만 응 제가 지금 낚시역 쪽에 있는데 응 제가 들어온 지는 거진 2년 다 됐고요 네 사업자 내주는데 2년 넘었고요 네 지금 1년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보이긴 보이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첫째는 제 명의고 두 번째는 또 대출이 들어갔고 제 명의로 응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또 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사업은 이제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지 뭐 사업자들은 전부 다 다 대출해서 하는데 제 명의로 하니까 저는 월급 받고 있는 입장이고 이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끼워나가야 될지 안 그러면 접어야 될지 접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엄마 접고 뭐 할 건데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뭘 접는다는 얘기를 해 근데 힘드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 조금 많이 편해졌는데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뭐 내가 뚜렷하게 뭘 준비해 놓고 이걸 접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안 보이는데 접는다는 거는 여기에 엄마 푸념이야 푸념 답답하고 힘드니까 푸념 근데 절대 못 그만둬 그만두려면 정리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어이 많아요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또 잘 성장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올라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하고 만났을 때 억수로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제 자기 이제 명의 명의가 아니고 사업자가 이제 갑자기 없으면서 억수로 힘든 상태였어요 제가 도와줬거든요 제가 그럼 사업자 내드릴게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이 어딘데요? 강서구 가라가이신 뭐 창고용 매장이에요? 네 맞아요 매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창고용으로 창고용이라고 나와서 창고용 사무실 1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이게 엄마가 사실은 운이 있고 때가 좋을 때야 사실은 근데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옥수로 잘 나가는 이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본인 아니게 제가 명의 있는 제가 모든 게 다 사업자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본인 저기지만 뭘 하기 위해서도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장님하고 예 본인하고 예 그냥 관계는 아니다 그러는데 예 맞아요 그지? 그냥 관계는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네가 좋아서 해준 거지 처음에는 맞아요 네가 좋아서 해준 건데 뭘 이제 와서 근데 그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변했어요 처음하고 틀리게 많이 변했어요 힘들 때 같이 하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잠 잘 될 때는 좀 잘 되는 거에 맞게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언제 힘들었냐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그분은 뭐 주식 같은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돈이 조금 이렇게 날아간다 소리가 나와 없어요 알고 봤더만 빈 껍데기였어요 원래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아니 그분은 뭐 4주가 없으니까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장선호 씨는 그래도 저기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작년까지가 좀 고비였고 올해부터는 좀 근데 난 솔직히 여기 지금 본인 계시는 가게를 뭔가 조금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요? 나는 거기를 알지를 못하지만 난 부산을 잘 몰라요 이 지역을 작년에 이사와 가지고 근데 그 가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가까이 있는 건가 이게 고가 고가 네 맞아요 고가가 이렇게 보이네 고가 보이고 그리고 회색 회색 건물 보이는데 어디가 회색이야? 그냥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보리 회색? 거기 뚜껑이 파란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볼펜 같은 색깔 네 맞아요 그렇지? 이런 색깔로 보여요 네 창고형 사무실 안에 있고 저희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매 입장이고 소매점에 넘기는 근데 쿠팡 들어 엄마는 돈 좀 벌겠어 벌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주 많이 주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분이 올려서 일단 제가 하는데 월급을 제가 지금 조금 더 올린 상태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대표 되시는 분이 뭔가가 좀 잘라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쪽 곳 따로 우리 쪽 곳 따로 그러면 좀 본인이 좀 괜찮아져요 내가 내 걸로 유지를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 난 다음대로 얘기했는데 중국하고 연관이 많이 됐대 중국에서 다 들어와요 중국하고 연관이 많이 됐다고 나와 괜찮네 중국에서 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연관이 됐다고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올해 올해 잘만 하시면 내년에는 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좀 좋아 근데 엄마는 내가 이게 강한데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슴 아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팍 이게 할 때는 딱 얘기를 하고 이건 있고 저거고 저거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삭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병화에 흐르다 그래서 장사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거기는 내가 볼 때 옆에까지도 구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소원이 뭐야 도대체 뭘 바랬다고 뭘 바라고 있다고 있는 게 있다고 나오는데 응?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 그래요 밟고 싶어요 그냥 사장님 밟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대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내가 희생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험을 걸은 거야 본인은 모험을 걸은 거에 비해서 지금 그 사람은 이제 틀리지 틀려졌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가 바람이 있다 라고 나와요 밟고 싶고 음 그래요 어쨌든 내가 오늘 5반기를 한 번도 안 잡았거든 예 난 전 볼 때마다 틀려요 뭐 이렇게 예 아버지가 돕는다 아버지가요 괜찮다 그렇습니다 제가 음 한 몇 년 전에 친구랑 이제 직장만 다니다가 직장 다니기 싫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친구가 장사 한번 해보자고 밥집을 했거든요 밥집을 하면서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밥집 잡채가 엄마하고는 안 맞아 그래갖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장사를 줄더라고요 꿈에서 예 아버지가 돕는다 소리가 나와 제가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근데 아버지는 좋아해 응 막내라서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엄마네 어 또 똑같은 게 빨간 그리고 엄마네는 네 엄마 형제로다가 좀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 나오는데 누구요 모르겠는데 형제 말고 사촌 아니에요 사촌도 형제죠 예 사촌 언니 두명 그래 일찍 죽었다 소리가 나와요 오빠하고 동갑이거든요 응 아니 사촌도 형제지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뭐 귀신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좀 영향은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하는 건 다 됐고 좀 이따 중요한 거는 내가 방송 끄면 얘기 좀 해줄게 예 왜냐면 방송에 그래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일단 희망을 가져라 어머 알겠습니다 근데 옆에 뭘 붙이는 이 자체가 뭔가가 엄마한테 도울 수 좋아질 수 있는 뭔가가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누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우리 흔히 농담으로 굴러운들이 박힌 돌패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진짜요 근데 원래 내가 내다 이 사람은 수환을 만들어 준 거고 그 루트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이 처리를 갖다가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년 앞으로 그 정도면 뭔가가 이게 비중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돕는데 진짜로 희한하게 아버지만 나오면 보니 뭔가가 잘 돼 네 괜찮네 근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 많습니다 막 네 그게 저한테 제일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하고 나서 후회할 걸 근데 또 아까처럼 가슴아리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병이 생기는 거야 원래 성격은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의 병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누구 하나한테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게 되겠지 응 그래서 엄마는 오래 제가 집도 하나 사고 싶거든요 집에 손 이렇게 봐봐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근데 근데 평소는 그렇게 큰 거 같지도 않고 안 큰 거 같지도 않고 근데 희한하게 엄마는 무슨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이런 걸로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요 뭔가 답답함이 싫은가 네 저는 싫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저는 거기에 이제 촌집을 하나 사고 싶거든요 빌라처럼 그냥 전원주택처럼 근데 이제 몰라요 나는 상가주택처럼 그런게 보였어 엄마네 집안에는 간이 안 좋아 근데 원래가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그랬지만 엄마네는 사실 남자는 단명 여자는 장수야 그렇습니다 어 그런거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런데 그것도 형제들 뭐 형제가 뭐 만약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잖아 근데 차남은 오래 살아 근데 희한하게 장남들 위에 딱 거기들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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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거 같네 큰아버지도 그렇고 진짜로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럴 수 밖에 없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있다가 이제 사생활이니까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것도 사실은 그래서 형제가 못 먹고 못사는건 아니지만 빼연하게 뭐가 된 사람이 없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볼 때 엄마는 나한테 한번 더 올 거 같아 전부 그럴 거 같아요 진짜로 올 거 같아요 방송으로 또 이렇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까놓고 봐야 나는 원래 까놓고 보면 진짜 시원하게 보는데 좋은 방송이라 저도 자제를 하고 있어 근데 엄마의 답답한거는 일단 요거하고 요 이 사업에 대한거는 다 해결이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고요 네 요거하고 너무 Mars